제 7장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제 7장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윈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휘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려와 소를 받아 레윈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려 둘과 소 네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려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구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상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라 재단의 기름을 바라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다베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다베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리 지휘관 수하리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가 들인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하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시즌 날에는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 할론의 아들 엘리아비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베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 헌물이었다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선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삼아가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얘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삼아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선의 지휘관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두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찻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태의 아들 아예슬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태의 아들 아예슬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제 나라는 아셀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선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희라가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저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저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주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수두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희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의 기름 바라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여 은발이가 열둘이여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길무게여 은발이는 각각 칠십 세길무게라 성수의 세길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길려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수의 세길로 각각 열세 개의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길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여 순냥이 열두 마리여 일련된 어린 순냥이 열두 마리여 그 소제물이며 석재제물로 순념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스물네마리여 순냥이 육십 마리여 순념소가 육십 마리여 일련된 어린 순냥이 육십 마리다 이는 재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괴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세히 말하려 할 때에 저의 자리에 대한 봉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